아우, 이 애가 어디 갔을까? 저, 청식 씨. 혹시 우리 성민이 못 갔어? 저, 조금 전에 저 계단에 있는 데서 보람이하고 같이 놀던데. 보람이하고? 보람아, 이 아저씨, 아니, 이 오빠처럼 이렇게. 그렇지, 바로 그거야. 자, 손도 이렇게 엇갈리게. 어, 보람아. 아저씨, 나 춤도 잘 춘다. 너 인마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네, 뭐, 애들이 춤 좀 배워보겠다고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. 다 나간 너희들. 아니, 저도 포함됩니까? 넌 여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. 자, 나가자. 아저씨, 왜 거기서 내려오니? 어? 가만히 노는데 아저씨가 춤 가르쳐 준다고 데리고 오네. 어떤 아저씨가? 삼국어머니, 전 절대 아닙니다. 호달이 가면 아저씨 가르쳐 줬어요. 여기 유화반도 있어요? 아닙니다. 저, 그건 저 오해시고요. 저요,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야, 호달아. 너 빨리 내려와서 삼국어머한테 얘기 좀 해드려. 아유, 아유, 간두세요. 들을 것도 없어요. 들어가, 일로. 들어가. 들어가, 오빠. 응.